탈모 그러면은 모발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로 생각하시는데 탈모는 사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혜노 원장입니다 흔히 탈모 그러면 모발이 빠지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오늘도 제가 환자분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정수리 쪽에 모발이 조금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긴 했지만 탈모는 아니지 않나요?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별로 없는데 좀 가늘어진 것 같은데 이건 탈모가 아니지 않나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게 탈모할 때 탈자가 벗을 탈 이탈하다 쓸 때는 떨어져 나온다 이런 뜻의 탈자잖아요 영어로도 헤어러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모발에 손실이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탈모 그러면은 모발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로 생각하시는데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대다수의 탈모 특히 초기 탈모에서는 머리카락 개수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사실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굵기예요 이 굵기가 변하니까 두피가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휑해 보이고 머리카락이 빠져서 보이는 거죠 사실 탈모 많이 진행되셔서 이렇게 반짝반짝하신 분들도 확대형을 이렇게 보잖아요? 거기 솜털들은 쫙 깔려있어요 또 그러니까 탈모는 사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아니면 가늘어져서 두피가 더 많이 노출이 되는 상황을 탈모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탈모 치료 약을 접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제가 피나스테레이드나 두타스테레이드 같은 약을 처방을 할 때 환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장님 이거 약을 먹는다고 머리가 흉충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모발이 조금 굵어지는 것 정도만 있대는데 에휴 그건 뭐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두타스테레이드랑 피나스테레이드나 같은 약을 드시면 머리카락 개수도 좀 늘어나긴 합니다 늘어나기도 하는데 꼭 늘어나지 않더라도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것만으로도 탈모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 탈모 절대로 빠지는 것만 탈모가 아닙니다 머리카락 가늘어지는 것도 탈모고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효과 판단하거나 이럴 때 꼭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